서민들이 사는 집 그대로 재현했다는데 문만 닫으면 관처럼 보인다 해서 관하우스란 달갑지 않은 별칭까지 있단다 6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100만명 가까이 늘어나 더욱 심각해진 주거 상황 그렇다면 한 집을 여럿이 나눠 쓴다는 서민 아파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미루 같은 북돈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겨우 두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도 이리저리 몸을 피해줘야 할 정도 긴 복도를 따라 늘어선 공동 세면장과 화장실 촘촘하게 나눈 방문들은 이들의 주거 상태를 짐작해 한다 드디어 공개 이건 좁아도 너무 좁다 이래봬도 집값은 만만치 않은 수준 자랑한다는데 없는 살림의 공간이 좁다 보니 계절에 상관없는 짐이 여기저기 나와있기 일쑤 누울자리 빼고는 집 전체가 수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오랫동안 좁은 곳에 살면서 터득하게 된 생활의 지혜도 있다는데 전기밥손만 두 개인 이후 부엌이 방 바깥에 있기 때문 주방시설도 변변치 않은 데다 사람들이 몰릴 땐 그마저도 사용이 힘들어서 요리 솜씨 발휘하는 일은 드물 수밖에 없다 주방 옆 자투리 공간엔 샤워장까지 그래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 셈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식사도 하루에 한 끼 초간단식으로 먹는 것은 기본이오 집세를 내고 가벼워질 주머니 사정 걱정에 밥 대신 먹을 통조림 준비는 필수 조사에 따르면 약 800만 명의 홍콩 인구 중 130만여 명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단다 조고가 임대료에 시달리는 게 어디 아파트뿐이랴 입소문 꽤나 났다는 홍콩의 한국 분식집 문전성시 대박 행진 중인데 유명 매체에서 눈도장까지 꽉 찍었으니 타겟 늘려 일확천금의 기회 노려볼 만도 하건만 비좁은 강에 고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줄 서서 기다리랴 어깨 부딪혀가며 음식 먹으랴 불편이 희만저만 아니어도 손님들 구운 소리 한 번 없게 가능한 일 이러한 홍콩의 주거 문화가 낳은 인물이 있었으니 일명 트랜스포머 아파트 설계로 유명해진 건축가 게리 창 어린 시절 초소형 아파트에서 6명의 식구가 북적이며 살았던 경험으로 탄생된 집 원룸 정도 크기의 집이 무려 24가지 공간으로 변신 주거 문화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단다 덕분에 최근 시작된 변화 1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영국인 루이 씨 이곳은 외군로 이곳은 관광이 있으며 상산으로 이곳은 중간에 여기로 한 väldigt 저녁 구입이 있으며 이곳은 이곳은